자 중증실력편 유닛 3의 세번째 시간입니다. 첫번째 5번 보트 보죠. 자 전미사 fy로 끝나는 경우는 make의 의미입니다. 하게 하다 하게 만들다. 그래서 외울 때는 파이를 만들다 파이를 만들다 이렇게 외워주시구요. just fi가 여기서 정당화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가볍게 본문이 나오는 5번을 보시구요. 첫번째 단어 들어갑니다. terrify t-e-r-r-i-f-y terrify the enemy. 적을 terrify 하다. 자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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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가 공포죠 공포. 공포를 뭐하다 공포를 만들다 만들어주다죠. 공포를 만들어주니까 이게 겁주는거죠. 겁주다. terrify the enemy. 적을 겁주다. terrify terrify 그 다음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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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하다 거든요 편집하다 여기에 o r의 사람이 붙었으니까 편집자 편집인 편집장 이럴 때도 editor라고 표현합니다 editor editor 그 다음 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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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 body 아이들 sting 스팅 할 때 s가 쏘다 해서 가져오고 머리가 띵 할 때 팅 해서 쏘니까 띵 하지. 그래서 쏘다 한테 쏘다. 침을 쏘다 할 때 쏘다. 찌르다 쏘다 찌르다. 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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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크러쉬 크러스톤 돌을 크러쉬하다 크림을 향해 러쉬 돌진해서 크림은 그냥 쉽게 뭉개지죠. 그래서 눌러 뭉개다. 돌을 눌러 뭉개다 으깨다. 돌을 눌러 뭉개다 으깨다. 크러쉬 크러쉬 그 다음 팩터 팩터 economic factor 하면 경제적인 팩터 팩트를 구성하는 팩트를 구성하는 요소 요인 팩터는 요소 요인 팩터 팩터 그 다음 스피일 스피일 페인트 페인트를 스피일하다 쓱 필통을 쓱 필통을 쓱 필통을 엎지르다 쓱 필통을 엎지르다 스피 스피 그 다음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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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장기팩트 런 런 런 자 우리가 이 들판에 뭐 잡초 우리가 위드 우리가 이 들판에 잡초 잡초를 뽑다 잡초 잡초를 뽑다 그래서 잡초란 뜻도 있고 잡초를 뽑다란 뜻도 있습니다. 위드 위드 워터프루프 워터프루프 클라우디 자 옷은 옷인데 워터프루프한 옷이래요. 워터가 물이죠. 물이 물에 대한 방어를 프루프 증명합니다. 물에 대한 방어를 증명하는게 뭐니? 방수죠. 그래서 방수복 방수 옷 워터프루프 프루프가 이게 증명이라는 명사고 프루브가 증명하다란 동사죠. 자 프로 선수가 부자임을 증명하다 할 때 프루브 그래서 증명하다 워터프루프 워터프루프 그 다음 considerate considerate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considerate한 consider가 생각하다 고려하다죠. 그래서 형용사점 미사 at가 붙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남을 생각해주는 거니까 사려깊은 사람이죠. 사려깊은 considerate considerate 자 그 다음에 consid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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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손사일까 considerable 한 손사 할 수 있는 abl 이가 붙었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인간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때는 상당한 이란 뜻이고요. 이걸 뭐 이렇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considerable 에서 불로 끝나죠. 발음이 불상한 불상당한 불상한 불상당한 에서 불은 불상당한 왜냐면 considerable 과 considerate 와 abl 로 끝날 때 의미가 바뀌지 않니 헷갈리니까 이렇게라도 기억해 둡니다. considerable 불상한 불상당한 상당한 considerable considerable 그 다음에 speed review 갑니다. terrify 테러가 공포죠. 공포를 만들어 주니까 이게 뭐니 겁주다 라는 뜻이죠. 겁주다 공포스럽게 하다 add in 에세리 디트리아 편집하는거죠. or부터 쓰니까 편집하는 사람 편집자 편집자 thing 쏘니까 띵 하죠. 그래서 쏘다 찌르다 crush죠. 크림을 rush 돌진에서 눌러 뭉개다 으깨다 이런 뜻이 없고요. factor 자 팩트를 구성하는 factor는 요소 요인 그 다음에 spill 쓱 필통을 마다 엎지르다 with 우리가 이 들판에 잡초 잡초를 뽑다 waterproof 자 물을 방어죠. 물을 방어한다는 증명이 뭐니 바로 방수죠. considerate consideration 자 고려하는거죠. 다른 사람은 고려하고 생각해 주니까 사여 깊은 형용사 점이사 considerable 러블은 생각하고 고려할 수 에이벨이 할 수 이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한 인간의 능력 또는 불이죠. 불상당한 불상할 때 상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컨실러블 상당한까지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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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